가져갔지만 그게 하필 또 수비 발, 정면으로 좀 향하면서 아쉽게 기회가 무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임정빈 아크 정면입니다. 아 턴동작! 터됐습니다. 잘 차고 잘 먹었습니다. 와, 턴동작 하나로 모두를 녹여버렸던 이창훈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창훈 선수가 엄청난 턴동작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만 이 공이 골대 맞고 나갔습니다. 이야, 정말 그 한 번의 터치 하나로 수비 녹이고 왼발 슛. 이래서 이창훈 선수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즌 퀴보리그를 폭격하다시피 했었던 김준섭. 갑니다. 지나쳤고요. 김준섭 때립니다. 와, 쳐어냈습니다. 와, 이걸 막나요? 그렇습니다. 슈퍼맨 김상재 골키퍼입니다. 자, 상당히 날카로웠던 김준섭의 프리킥이었는데요. 와, 마지막에 조금 떨어져...